기회는 오직 한 번만 문을 두드린다 가위눌림은 의학적으로 수면 중 의식이 뚜렷하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를 가르친다 주로 얕은 수면인 렘 상태에서 일어난다 가위눌림은 초자연적 존재가 수면 중에 우리 몸을 눌러 꼼짝 못하게 되는 공포의 경험을 지칭하여 사용하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약 20%의 사람들이 가위눌림에 대한 경험을 가졌다고 한다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아주 심한 가위눌림에 빠졌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몇 분 동안 교회를 휘젓고 다녔다 그때의 느낌은 아주 깊은 절망감과 공포감 같은 감정들이 믹싱되어 있었다 가위눌림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위눌림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유물눈적 해석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 해석 방법이다 가위눌림이 발생하는 이유를 스트레스, 수면부족, 과로 등 체험자의 심신에서 찾고 의학적 관점에서 치료되어야 할 일종의 질환으로 보는 관점이다 반면 올드헤그를 전적으로 초자연적 존재에 의한 현상이나 빙이로만 해석하는 입장 역시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 실제로 가위눌림이 심리적이며 육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체험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다 예컨대 올드헤그가 사춘기에 자주 발발한다는 점은 이 현상이 호르몬 변화와 같은 신체적 원인에 의해 유발될 개연성도 분명하게 있다 포스팅의 목적은 가위눌림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극단적인 절망과 공포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필자가 가위눌림을 경험하고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없다 단지 악몽 중 하나처럼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극단적인 절망상태에 이른 케이스를 발견할 수 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둘 다 주여 주여 주님을 두 번 부르면서 절망의 상태에 있음을 표시한다 둘 다 잘 알려졌지만 그 극적인 상태의 깊이를 모르고 있다 첫 번째는 사역자에 대한 사례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최종 들어갈 거처는 천국이 아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은 은혜의 구원이 오기 전에 정제의 원리를 먼저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날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은 주님을 바로 아는 일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행했지만 불법적으로 행한 것과 또한 행하지 않은 양면에서 모두 문제가 발견된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하신다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다고 한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의는 없어져도 의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행하는 신자와 말만 하는 신자는 두 건축자다 반석집과 모래성에 지은 집은 두 건축자에 대한 신앙이다 두 번째 사례는 열처녀 비우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바깥으로 쫓겨난 처녀들이 부르지진 말이지만 휴거의 날에 땅에 남은 자들의 비명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양한 상태로 묘사된다 미련한 처녀, 이기지 못한 자,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자들, 쭉정이, 외식과 합당하지 못한 신자들이다 결국 외식적인 신앙과 진실한 신앙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미련한 신자들도 여전히 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한 외식은 미련한 것이다 이들은 극단적인 절망 상태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한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 사이에서 힘쓰고 영적 전쟁을 하는 유무를 묘사하고 있다 간절함과 진실함은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 세상 방식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차원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인 큰 차이가 없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을 오해하는 신자들이 많다 가인울림에서 잠깐 경험했던 끔찍한 절망과 무서운 상황을 기억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의식은 있지만 몸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 영적으로 졸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은 자비의 시간이지만 곧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시간이 될 것이다 기회는 오직 한 번만 문을 두드린다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격언도 성경의 진리를 확증한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신앙은 없는 것과 같다